19세기 말 동방땅 조선에서 울려퍼진 세문명의 전환을 알린 고천개벽 소식. 동서양 종교와 깨달음의 최종 결론이자 인류의 창세 역사부터 일관되게 선언되어 온 주제의 개벽. 세문시대가 열린다는 개벽이란 무엇일까. 마침내 밝혀지는 고천개벽의 놀라운 새 소식. 개벽으로 열리는 세문명 이야기. 이것이 개벽이다. 그리고 개벽 실제의 상황. 개벽문화 북콘서트를 통해 인류시원문명의 첫모습과 한민족의 영성문화, 천지조화태글주의 조화세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. STB 상생방송 해외송출 기념 개벽문화 북콘서트 STB 상생방송 해외송